여자 아마추어 아시아 태평양 와압 첫날 3명이 공동 선두로 나섰다. 제6회의 와압 1라운드가 1일 태국 파타야시암 컨트리클럽 워터사이드 코스 파츠시비에서 개최됐다. 1라운드 결과 디펜딩 챔피언인 태국의 에일라 게리츠키와 나바푼 순트리아파스 대만 준웨우가 5원더파 67타로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순트리아파스는 이날 7번 홀에서 피칭 웨즈를 들고 110야드 거리의 홀인원에 성공했다. 1라운드 시작 2시간 만에 나온 홀인원이다. 와압력 사상 5번째 홀인원으로 기록됐다. 순트리아파스는 이 홀인원을 기반으로 선두에 올랐다. 세계 아마추어 골프 랭킹 와거 177위 1일 기준의 반란이다. 순트리아파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게리츠키는 18번 홀에서 버디를 낚지 못했다. 단독 선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게리츠키는 기쁘다. 보기가 없다.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이야기했다. 우는 경기를 잘해서 행복하다. 드라이버와 아이양 모두 만족한다고 했다. 와 부승자는 올해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리는 AIG 여자 오픈 프랑스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미국 시브런 챔피언십 등 메이저 대회 세계에 출전할 수 있다. 또한 하나 금융그룹 챔피언십 ISPS 한다. 여자 오픈 제121회 여자 아마추어 챔피언십 및 오거스타 내셔널 여자 아마추어 등에 초대된다. 이번 대회는 22개 국가에서 59명이 출전했다. 한국 선수는 6명이다. 이날은 박서진이 3원 덮어 69타 공동 10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다. 이요송과 김민솔은 공동 10위에 위치했다. 이 대회 최다 우승국은 일본과 태국이다. 2회씩 우승했다. 대만은 1회 우승을 기록했다. 와압는 로열&에이션트 골프클럽 아엠프 A과 아시아태평양 골프연맹 APGC 이 주최 주관한다. 아시아 여자 골프 원석을 발굴하기 위해 시작했다.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 www.lande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